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발짝 뛰어도 소리가 더 크게 아야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어쩌지? 발을 들고 가볼까? 그것도 안되면 발을 머리에 이고 가볼까? 아니면 손이 발이 베어서 가볼까? 누나 아야 소리 좀 내지 마 눈을 밟고 가는 사람이 미안하잖아 아니 내가 안 밟아도 넌 햇민만 나오면 너는 물이 되는 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 위를 걸어본다 다쳤으니까 이제는 그 다친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아직도 하려고 생각만 하면은 않아요 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고 집인은 길은데 우리 같은 나라가 얼마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특수용